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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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너를 처음 볼 순간 너만 보게 하고 싶어 다른 곳은 보지마 예뻐지고 싶어 던 빠져들도록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예뻐지고 싶어 보다 완벽하게 너를 갖고 싶어 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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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려 들도록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오늘도 널 만나러 갈 생각에 너무 잔슴이 떨려오는 걸 널 만나면 무슨 나를 또한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이 돼 더 series예요 더 나은어촤루 헐려 들도록 나의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